신선한 칸 얼마 배웠어 지금 나? 보자, 이거 버리고 검은 지갑 버리고 이거 버리고 오마이 프린세스 버리고 아악! ㅈ됐다 저거 야 쉬마 저거 안드로이드데 야 저거 코디한 안드로이드 어떡하냐? 야 저거 코디한건데 야 저거 아이유야 와 저거 아이유야 베베의 상징인데 저거 아이유가 뭔지 모르신 분들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아이유야 와 아이유'를 보냈다 확대될 수 있을건데 잠깐만 여깄다 아이유 보여요 여러분들 야 캐시도 캐시도 다 없어져? 캐시도 다 없어져? 캐시도? 어 아니 그냥 이름 아이유야 캐시도 없어져요? 캐시가 없었나? 벗겨놨었나 내가? 뭐야 무슨 정팬이야 250한테 뭐야 이거 아 그래도 베베의 상징이었지 저게 아깝잖아요 뭐야 박수 무서워 벗겨놨었나 네